계속해서 박수를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난 비디오에서 깜빡했던 것 하나 있어요. Recursive Types. 이거는 자기한테 반영하는 타입, 어떤 타입 속에 똑같은 타입이 있을 수 있는게 Recursive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입을 만들면 좀 말도 안되죠. 어떤 리스트라는 스트럭트를 만들고서 그 속에 리스트가 있고 근데 리스트가 있으면 그 속에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끝도 없어요.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라스트가 바로 이런 애로가 나와요. Recursive Type List has infinite size. 이건 Stack. Stack 안에서는 계속 리스트 속에 리스트, 리스트 속에 리스트. 이건 끝도 없는 크기니까 바로 여기서 insert some indirection. 이거는 조금 벗어나게 다른 쪽을 보게 하는 그런 indirection. 그리고 예를 들어서 Box RC 아니면 Reference, To Make List Representable. 그래서 바로 Box를 쓰시면 어때요? 이렇게 바로 도움이 되는 메세지가 나오는데 사실 RC랑 이것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Box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Content Box List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크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Box가 있고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리스트는 이런 크기다. 물론 아직은 리스트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아직은 안 되죠. MyList equals List. 왜냐면 Content Box new List, 뭐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또 이젠 그 Recursive가 컴파일러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래머의 문제.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만약에 리스트를 안 만들면 컴파일링은 잘 되고 그냥 리스트를 안 썼다. 그래서 Content,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Box List. 아 이렇게 Enum, Enum으로 바꾸면 돼요. Enum List. 음... Conten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No Content. 그래서 이제는 LetMyList equals List. 그리고 만약에 컨텐츠가 있으면, 컨텐츠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또 리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고 근데 리스트가 뭐 이제 No Content. 그러면은 이제는 리스트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Box에 해야 되죠. 음, Content Box new, Box new, Box new. 이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는 그 리스트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타입이지만. 일단은 그... 음...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Recursive 타입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뭐 데이터 스트럭셔가 좀 많죠. 그리고 그 Cons List라는 것도 있고. 그 Rust에서는 거의 안 쓰지만. 만약에 Cons List 같은 거 그래서 아 쓰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Enum으로 해서. 아... 만약에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또 다른 같은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Box가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선택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끝도 없이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Box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한 가지 더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Box에. 또 한 가지는 Some Traits. 예를 들어서 Trait, Some Traits 가 있고 그리고 Struct, Some, Struct. 뭐 이런 Book, Book라고 할게요. 그리고 Struc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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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말고, Big Book.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고 둘 다 Some Traits 가 있어요. 자, Implement Some Traits for Book. Implement Some Traits for Big Book.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럭트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VEC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음...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Let My, Let VEC, 음... Bookie. Bookie 라고 부를게요. 약간 책. 책이 쓸 수 있는 어떤 Function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Traits. 그리고 Let's VEC of Bookie Things. 아... VEC. 아... 만약에 어떤 어떤 VEC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Bookie 같은 이런 Traits를 쓰는 모든 타입을 그냥 VEC 안에서 넣고 싶으면 음... Big Book.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음... 음... 왜냐면 음... 왜냐면 아... 만약에 Trait를 만들면 어떤 타입이 아...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고 그 타입이 아... 얼마나 큰 는 알 수가 없고 음... 음...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스택에서는 그 얼마나 그 공간이 필요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 Rust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신기한 음... 음... 신기한 에러가 나와요. Trait Objects Must Include the Dying Keyword. 아... 이건 뭐냐면 음... 음... 옛날에 없었던 키워드지만 음... 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VEC Bookie라고 하면 이게 음... 음... 이게 Structure인지 아... 아... 이나는 아... 아... Trait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Trait도 이렇게 대 문자를 쓰고. 아... Structure도 이렇게 대 문자를 쓰고. 근데 이거는 아... 아... VEC of Structure가 아니라 VEC of 음... Trait Objects. 어떤 Trait으로 쓰는 Object들. 그리고 Dying. 아... Dying은 왜냐면... 아... 디나믹크리 아... 약간 decided. 음... 이게 런타임 안에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Dying이라는 거. 아... 수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안 돼요. 왜냐면... 바로 이가. 그래서 Dying은 일단 넣었는데. 이건 Trait Object. 어떤 Trait을 쓰는 Object이지만. The Size for Values of Type Dying Bookie cannot be known at Compile Time. 그래서 어떤 Trait Object들을 원하는 데. 음... 어떤 크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Box... Box 얘기가 안나오지만. 여기서 Box를... 음... Box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VEC Dying Box. 음... 이런 식으로. 어... VEC Box. VEC Box. 다행복이. Box는 Box 안에 넣고. Box 안에 넣고. Box 안에 넣고. 이거 먼저 쓰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돼요. 음... 뭐... unused variable 그것만 나왔고. 음... 그래서... 이거는... 음... 이제 문제가 없는 게 그 Box 이게 바로 Box 덕분이요. 음... 그... 컴파일러가 일단 이거는 그냥 VEC... VEC of Box. 그거... 그것밖에 안 되죠. 그... 어떤 VEC이 있고 그 속에서는... 그... 그... 음... 음... 스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VEC가 있고. Box이라는 스마트 포인터. VEC... VEC가 있고. 그 속에서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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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뭐가 있는지는 그 스탁에서는 상관없고. 그 Box를 통해서 나중에 힙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음... 음... 스탁에서 필요했던 그 크기는 알 수가 있고. 요 Dine은 아... Dynamically. 이거를 통해서 어떤 타입이 있는지. 아... 그 Box를 통해서 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Book가 크든 작든 상관없고. Big Book도 여러가지. 아... Name와 스트링 할 수가 있고. 아... Box. New Book. Name. My Book. 이제는 Box가 더 큰 타입이 됐지만. 아... 이렇게 스트링도 가지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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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젠 Book하고 Big Book은 다른 크기가 됐고. 음... 하지만 전혀 상관없고. 왜냐면 Box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젠 그 스탁. 스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Book가 있고. Big Book가 있고. Struct. City. 아... Year Founded. 음... 음... i32. let my city equals city 다 넣을 수가 있어요. You Founded. 아... 자... 이것도 넣고 싶고. 그러면은 Implement Booking for City. Implement Booking for City. 이건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코드가 있는데. Implement Booking for City.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 아... 이 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박스 안에 넣고서. 아... My City. 이거는 다 같은 트레이터를 Implement하는 타입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박스 속에 넣으면. 음...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거는 다른 타입을 가지는 것 같지만. 음... 다이나믹하게. 박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음... 아... 런타임에서 결정하는 거고. 음... 그 다른지. 네릭스가. 컴파일타임에서 하는 거고. 아... 그게 어떤 차이인지. 아...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